뚜뚜뚜뚜루 오오 뚜뚜뚜뚜뚜 여긴 팍세권으로 유명한 마곡 서울 신물원과 호수공원이 있어 도심이지만 맑은 공기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저 초록초록 무성한 나무 덕분에 눈이 맑아지는 기분 이것이 마곡표 루테인인가? 그러고 보니 규진 선배가 마곡오면 연락하라고 그랬는데 어 나단이, 무슨 일이고? 어 선배, 저 마곡 왔어요 마곡이라고? 네 그러면 내 있는 대로 온나? 밥 먹구로 밥? 문자로 주소 보냈으니까 이리로 온나잉? 네 선배 배고프려던 참이었는데 개이득이다, 가보자 아, 밥 먹으러 가는 길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이 숲길을 걸으며 푸르른 나무들을 보니 녹차 아이스크림이 생각나네 그래서 준비했지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음, 규진 선배 말대로 공기도 좋고 죽이네 여긴 가격이 얼마나 하려나 KB 부동산으로 확인해봐야겠다 먼저 마곡 월세 음... 매몰들이 많네 오? 1,000에 40? 괜찮다 내 집 내 집 알림 등록해야지 나는 방 한 개, 욕실 한 개면 되고 월세는 30으로 해야지 등록하기 내 집 내 집 알림 등록 완료다 자, 이제 준비도 끝났고 선배 만나러 가볼까? 아이스크림을 마저 먹고 가야지 음, 맛있어 귀인 선배를 만나러 가는 길 느낌이 좋다 오늘 메뉴는 뭘까? 밥, 면, 햄버거 아, 기대됐는데? 아, 기대됐는데? 잠깐 여긴가? 음... 여기가 맞네? 면이었구나? 빨리 들어가야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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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생, 우생이 있어 네, 네 난한군! 어, 깜짝이야 여기야, 여기야, 여기 아, 기진 선배 아, 일로와, 일로와 야, 오랜만이야 아, 일로와 일단 하자, 하자, 하자 여기 얼마 만이에요? 너무 오랜만이다, 야 네, 여기 아우... 야, 일단 저기 배고플긴데 일단 뭐 좀 시키자고 매력발에 먹을 게 많아 골라봐 아, 여기 계속 항상 여기로 오신다고 아, 난 여기 단골이야, 단골 아, 그럼 선생님 성함 혹시 아시는 거? 여기? 네 아니, 조금자 씨인가 그럴 거야 아, 진짜... 여기가 여기가 콩국시도 괜찮고 아, 콩국시? 팥죽도 괜찮고 이 양반 아직도 사투리스네 여름만 되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사달라고 하잖아 아, 근데 그, 저는 콩국수 그래, 콩국시 서울이 원래 몇 년 지났는데 계속 콩국시, 콩국시 윤석아, 나 13년 차야 아, 13년 차예요? 그래! 아, 선배가 맞구만 너, 너 온 지 얼마 됐어? 아니, 저 얼마 안 됐어요, 3개월? 이 녀석이기 3개월 됐는데, 지금 나랑 정상으로 역시, 꼰대 기주도 어디 안 갔구나 야, 일단 배고파는 식이자고 네 콩국시 두 개 주이소 콩국수 두 개 주세요 네 아, 못 알겠잖아요 아니, 근데 너는 저기 왜 갑자기 서울로 올라온 거야? 아니, 제가 이제 또 치직을 하게 돼가지고 뭐 어디? 어디다가 치직을 했어? 아니, 몇만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KB 국민 국민이네? KB? 네 제일 금견 아니야, 그가? 여기, 여기, 여기 거기에 네가 들어갔다고? 네 제 옆자리에 김연아하고 이승기가 됐어 야, 너 성공했구나 아, 대박이에요 네가 그래서 막 온 걸 봤구나 아, 그래요 집은 뭐 했니? 아, 지금 지금 뭐지? 이 소리는? 야, 너 집 구할 때 그 알아보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니야 아, 나 방구 이거 새겨들어야 돼 내가 알려줘 옆 테이블의 면치기 소리 때문에 선배의 말에 집중이 하나도 안 된다 나의 관심을 끊은 건 오직 콩국수다 생각해야 될 게 많아 워-매 금액이 또 요새 대출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열무가 있네 열무 아 보리밥! 이야아.. 열문을 좀 넣어야 돼 어머 어 감사뽕 쓱싹쓱싹 딱 기름 정도 돼 있네 보릿고개라고 하나? 보릿고개요? 응 보릿고개? 응 그게 뭐예요? 아주 힘든 시절이야 그때는 이 보리도 없어가지고 못 먹었다고 나는 밥 먹으러 왔지 역사 강의로 들어본 게 아닌데 듣기 싫어? 아니요 선배님 아니에요 일단 먹자 아 네네네 진실의 미간! 터지는데요 안에서? 일단 알이랑 다르게 알이 좀 크기 때문에 알이 좀 도도도도 터진다고 도도도도? 응 그냥 이렇게 서비스로 내줘도 되나? 뭐? 서비스? 서비스예요? 어? 그럼! 그럼! 응 이 마시는 보리밥이 서비스라니 야 미식같이 먹네 보릿고개의 아픔이 절로 치유되는 맛이다 어이구 야 메인이 왔다 메인이 왔어 콩국수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콩국수 빛깔 봐라 이거 국물 꾸덕꾸덕한 거 봐라 면부터 먹으면 안 돼 국물부터 먹어야 돼 나에게 먹는 방법을 가르치다니 가스러웠다 와! 고소! 콩국수는 이 국물의 첫맛이 가장 중요하다 음 고소함이 콧구멍을 뚫고 나온다 도저히 못 찾겠다 빨리 본격적으로 한 번 먹어보자 어? 한 번 씻어보자 소금이 어디있노? 소금 이게 소금인가? 소금? 소금? 왜 소금이라고 한 줄 알아? 왜요? 금보다 귀하기 때문에 소금이라고 한 거야 그럼 피곤하면 뭐 뭐라 해요? 소금 떨어진다 그러지? 단 떨어진다 그러지? 뭔 소금? 소금 이제 억지를 부리려고 너 바지에 오줌 싸면 뭐 받으러 가? 철단 받으러 갔는데요? 소금 아... 야... 난 무언히 드세요 드세요 그래 각자 먹자고 네 각자... 그래 취향이 있는 거니까 나는 나트륨 그렇게 세게 많이 뿌리지도 않아요 어우 짜라 벌써부터 보는 것만으로 봐줬잖아 솔솔솔솔 콩국수 역시 설탕이지 이야... 이것도 풀어갖고 오도통통 쫄깃쫄깃 까몽 콩국수 쫄깃쫄깃 자 비비고 나서 한번 와 딱 됐다 와 닭잠찌그네 고소한데 따끈맛이 딱 짭쪼롬 소금을 쳤는데 과연 맛있을까? 괜히 맛있게 먹는 척 하는구만 야... 몸에서 오바하는 거 보니 틀림없이 소금 때문에 맛없는 게 분명하다 설탕 덕분에 더욱 녹밀해지고 꾸덕해진 콩국수 김치와의 조합이라... 현장 김치를 살짝 올리고... 한꺼번에 들어준다 사회로 house 담백한 콩국수에 성큼한 열무기치의 조합. 맛있다. 이 집 맛집이다. 인정? 어 인정. 돌아 불렀네. 돌아 불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아니 배가 별로 안 불러 보이는데 뭐 하나. 좀 부족하긴 한데. 그치?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면 여기가 콩국수 말고도 저기 팥죽이 또 괜찮다고. 팥죽이요? 팥죽. 팥죽 좋아하나? 아 좋아. 먹어봤어? 많이 먹어봤죠. 그래? 나 케이식과 조나단이야. 양이 좀 있으니까 하나 시켜가지고 농갈라 먹자고. 나눠 먹자고요? 어. 왜? 하나 다 먹으려고? 꼭 나눠 먹어야 되나요? 설마 본인 아까운 건가? 확실히 KB 취직하더만 달라졌네. KB 취직? 설마 안 쏠려고? 대철 좀 알아봐 주라. 이럴 줄 알았다. 아 그러면 어쨌든 이게 뭐 크게 나오니까. 응 그래. 그러면 그냥 하나로 할까요? 덜어 먹으면 되잖아. 덜어 먹으면. 예? 네? 여기 팥죽 하나만 주이소. 맵살 넣어 드실까요? 당연히 넣어요 저 팥죽이. 아 잠시만요. 저희 전라대에서는 맵살을 안 넣어요. 그럼 맵살 넣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그걸 뭐. 그냥 빼부려. 그냥 빼부려. 아니 팥죽이 그게 없으면 어떻게 먹나? 팥죽으로 먹죠. 아니 뭐 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씹을 거는 떡이 있지 않습니까? 떡. 그럼 네가 사는 거야? 와아 빌드 업보소. 네가 사는 거면 맵살 빼고. 아따 상종을 못한 인간이고 마이. 예. 전화해드리겠습니다. 어 그래? 선배를 위해 옹심이야 팥죽을 넉넉히 퍼준다. 나단이가 또 덜어주는 거 한번 먹어보자. 아 너 거 돈다고? 네 제가 내 거 돈다고. 아. 배고파가지고. 그래 그래. 야 이건 뭐 한 차례 올릴 수도 없고 식당해서. 소각주 김밥주 개킴밥주. 각자 해서 먹는 거지 뭐. 오우야. 또 설탕 뿌려? 어우 이 양반 진짜 먹을 줄 모르네. 이야 스윗 보이네 스윗 보이야. 와 그냥 먹어도 달고 맛 팥이 달아서. 설탕의 진정한 맛을 모르는 선배가 불쌍하다. 달달한 팥죽에 달콤한 설탕을 잘 녹여준다. 와 이거 이거 한 그릇이면 잡기들 다 물러간다 이거. 달콤하다. 달콤하다. 고소하다. 당이 차오른다. 와 좋다. 열기가 눈으로 빠져나가는 듯하다. 이 열기를 보내주고 싶지 않다. 꽉 붙잡고 식도를 따라 내 위장으로 안내한다. 고소하다. 와 뜨거워 나도 뜨거워. 부드럽고 달콤한 팥죽에 쫄깃쫄깃한 새알 심을 올린다. 오직 새알만. 쫄깃함 때문인가? 조작 운동 대신 코작 운동이 시작된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자. 하아.. 이야 시원하게 잘 먹었다. 배고파? 부족해? 조작해줘? 괜찮아. 괜찮아? 지가 살 것도 아닌거지. 아니 근데 우리 먹는다고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까 뭐 망고기 집을 구했다고 그랬는데 아 지금 계속 어플로 찾아다니고 있어. 어플로 찾아다니면 어떡하나. 뭐지? 이 양반 아직 투지푼 쓰나? 돌아다니면서 어? 등뚱어리에 소금기 생길 때까지 그렇게 찾아다녀야지. 발품 판다는 게 괜히 발품 파는 게 아니야. 요즘은 다 애플리케이션을 한다니까요. 이게 사진만 봐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나. 아니에요. 아아.. 직접 보고 만져보고 해야지 난 믿는 사람이란 말이야. 보여주기만 할게. 그래 일단 보기나 봐 보자. 네. 여기에 보시면 케이비 회사 있죠. 아.. 케이비가 한 거야? 네. 케이비는 불회사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공신력이 이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직접 매물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안 해도 비대면으로 인장이 가능하다니까요. 내가 직접 발품 팔아서 여름에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안 해도 이 어플 하나로 비대면으로 인장까지 된다고. 완전 가능하군요. 케이비 부동산 하나로 이거 지금 다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형 이제 집도 형 나중에 찾을 때 이걸 찾을 때 이야 진짜 되네. 호요 엄청. 마곡만 추도 지금 가득 올라오잖아요. 뇌물 수거라. 으으으 맴 맴 맴 맴. 야 그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무조건 변기물 한 번 내려봐야 되고 물수압은 어느 정도인가 차호기를 들었을 때 내렸을 때 차이가.. 그거 차이가.. 아 이 선배 변한 게 없구만. 아 다른 지역 알아봐야겠다. 항구가 싹 되는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